박의성, 보좌수 김경산목사, 오후의식 목사 박의성, 이제 우리가 만추함으로 이 형제에 대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목사의 주님을 맡기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주의 골팔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해갈 주여다. 아멘 신명찬, 보좌수 김종일 목사, 신현규 목사 신명철, 이제 우리가 만수함으로 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목사의 주님을 맡기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주의 골팔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해갈 주여다. 아멘 오 대리님, 보좌수 김종일 목사